교도소 한편에서 연심 몸을 만드는 의문의 죄수 마치 누구라도 잡아먹을 것 같은 태세 그때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나가는 죄수 한편 그런 죄수와 함께 재판장으로 향할 동료는 불법 명상을 공유한 악독한 범죄자들이었죠 심지어 그런 짓을 저질러놓고도 심지어 돈이 법을 이기는 세상 그렇게 이들을 태운 호송 차량이 법원을 향해 출발하는데 범죄자들에겐 이 재판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면죄부가 될 판이었죠 유전 무죄 처벌받지 않은 죄가 만연한 이곳 난 이래서 우리나라가 좋아 맞습니다 그때 뭔가를 본 죄수 천박한 웃음을 깬 죄수가 내뱉은 말 다시 한 번 강한 폭발음에 이어 흔들리던 호송 차량은 단번에 거꾸로 엎어지고 맙니다 배트 덕에 목숨을 구한 3명 안 다치지 않았지 사실 그들이 죽길 바랬던 죄수 뭐해? 쉴 틈 없이 빨리 나와 수갑을 풀고 나오자마자 그들이 마주한 건 모범 택시 이 죄수의 직업은 모범 택시 기사 정신을 빼놓는 목소리에 허겁지겁 택시에 올라탄 죄수들 무사히 탈옥에 성공한 죄수들 곧이어 다들 갇혀있느라 고생 많았어 다 건배 언제 얼마나 됐다고 찐우정을 과시하는 그들 그런데 누구 생각해보니 이 죄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구독자 당신들이 만든 그 공유방에 아주 열렬한 구독자 사실 지금 이대로 법정 가면 다 끝난다면서 그건 법정에서 면제부를 받기로 했던 공유방 운영자 너무 간단하지 않아? 음료를 마시고 긴 잠에 빠졌던 죄수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형님 일로 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잃은 사이 뉴스에서는 그들은 탈옥하는 과정에서 동행 중이던 교도관을 폭행하고 교도관의 총기까지 탈취했습니다 뭔 소리야? 무기 탈취했다잖아 무기는 아니지 죄송합니다 형님 그때 철제 총기 탈취까지 하게 된 그들 법원에 가기만 해도 평하게 나와서 지금 돈을 벌었겠지만 지금은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대처해보려고 하지만 단계를 밟아가며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든 완벽한 함정 순식간에 그들을 둘러싼 경찰특공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 유통한 범인은 이젠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당해보니 알 것 같은 이 억울함 이 모습을 저 멀리서 살펴보고 있는 천재 엔지니어 최주임과 박주임 무엇이든 뚫어버리는 해커 안고은 그리고 특수부대 장교 출신 택시기사 김부기 왜냐하면 교도소 안에서 미리 챙겨둔 돈이 있었는데 고유방 운영자가 미리 받아둔 돈을 가로채기로 한 독이와 팀원들 끝수방 경찰도 계획의 일부였죠 그렇게 범죄 수익은 두둑한 택시비도 챙기고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도 참교시킨 5인종 어둠 속에서 범죄자를 처단하는 배트맨 뺨치는 이들의 이야기 복수대행 서비스 모범택시2 김시성과 함께 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잠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고를 받고 급하게 어딘가로 향하는 다수의 경찰차 상대하는 범죄자들이 보통이 아닌가 본데 경찰차가 도착한 곳은 다름아닌 택시가 모여있는 곳 한편 복수로 마치고 팀을 해체하기로 했던 그들 하필이면 그때 경찰들이 이들의 정체를 파악한 것인데 마침내 여러분들 덕분에 또 멈출 수도 있었어 그렇게 종료된 복수대행 서비스 모두들 자기 자리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길 바랄게 그때 이곳을 들이닥친 경찰들이 마주한 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정체불명의 멤버들을 보내고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진 무지개 운수 대표 장성철 그렇게 모든 죄를 혼자 감당하면서 복수대행 서비스 모범 택시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여행을 갔던 도기가 복귀하고 사무실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도기 그가 열어져 친 건 그저 평범한 캐비닛 그때 서랍을 깊게 밀자 적당한 공간이 생기더니 엘리베이터처럼 변한 캐비닛 경찰들도 찾지 못한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건 바로 휴업한 모범 택시의 아지트 그렇게 다시 운영을 시작한 모범 택시 한편 밤늦게 한강 주변을 맴도는 한 아빠 이미 절망에 빠진 아빠가 이토록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보다 착실했던 아들의 실종 현실을 외면하려던 순간 그가 발견한 노란색 홍보 스티커 그리고 장난처럼 적힌 죽지 말고 전화하라는 모범 택시 법도 사회도 외면한 그에게 이건 딱 하나 남은 방법이었죠 오랜만에 울린 호출 택시비 받으러 손님 앞에 선 독이의 모범 택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오래 전 큰 사고로 아내를 잊고 어린 아들을 키워온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놈 하나가 있습니다 애 엄마가 사고를 일찍 죽고 가게 일하면서 동주를 키웠어요 아 참 치킨 뭐 싫어 치킨을 누가 학교에 싸워 도시락 대신 치킨을 가져가는 게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엄마 이따봐 어린 마음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동재는 정말 착하고 대견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빈자리를 잘 이겨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든 두 사람 그때 잠시만요 대출이 더 안 나와서 그런데 계속 그 소리만 하세요 저 힘드시면 대학 해지 하시죠 그러면 저희 당장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됩니다 나 잠깐 할 말 했어 힘든 가게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아들 동재 그렇게 떠날 준비를 하는 동재 그렇게 좋은 혜택으로 교환학생 생활을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런데 얼마쯤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매일 연락을 하겠다던 아들의 소식이 끊어진 것 게다가 오셨습니까 아 아니에요 전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돈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준비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묘한 건물주의 태도 받았으니까 괜찮다고요 그쪽 아드님이 줬어요 우리 아들이 몬도린다고 그 큰 눈 동재 휴업했어요 취업됐다고 2년 동안 바짝 돈 모아서 올 거랬어요 알고 보니 교환학생이 아니라 해외로 취직을 한 건데 문제는 동재가 취직했다는 베트남 회사는 유령 회사였죠 아들이 일한다는 회사를 찾아갔는데 거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아들의 행방 해외로 취업 나간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다 실종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도 스물다수시면 성인인데 확실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돌아가게 계속 돌아가라고 말해 왜 왜 왜 진짜 너무 하시네 거 그쪽 아드님 연락 안 하는 걸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세요 단순 연락 부재라 보는 경찰들 동재가 연락을 안 하는 거라니 사실은 아드님이 직접 대사관으로 전화를 했어요 더 이상 찾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애들이 자사죄 아니면 내가 직접 찾을 거야 하지만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아빠는 경찰에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아들 찾겠다고 이걸 들고 10개월 넘게 외국을 돌아다녔던 거야? 초반 소재 파악되었을 때 바로 알려만 줬어도 차종 확률이 높았을 텐데요 경찰은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야 왜냐하면 18세 이상의 어른은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으면 실종이 아니라 가출로 신고하거든 게다가 힘겹게 행방을 찾다 집에 돌아와 발견한 건 집에 돌아오니 바로 그 우편물이 와 있었어요 아들이 보낸 유언장 한마디로 자신은 죽을 테니 찾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심지어 필적 감정 결과 동일이니 맞답니다 필적 감정도 일치했으니 진짜일 거예요 하지만 본인 의지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필적까지 동일하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텐데 거기서 독이가 발견한 숨겨진 메시지 아마 낙서처럼 보여서 그냥 뒀을 거예요 그냥 점선처럼 보이는 흔적들 군대 시절 이동재 씨가 맡았던 보직이 사단 작전병 통신병이었어요 모스 보호에 익숙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아들이 전달하고 싶었던 숨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바로 살려주세요 사실 동재는 지금도 맨날 모른다고만 하면 어떡하냐 공부를 해서 알아낼 생각을 해야지 강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태 살아서 엄마 보러 가야 될 거 아냐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을 속여 데려온 다음 그들이 한 짓은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우 더러워 꺼져 꺼져 강제 공부를 시켜 불법 도화 게임을 만들고 있었던 건데 이거 봐 공부하니까 되잖아 야 얘 먹을 거 좀 줘 이 유서는 누군가에 강요로 쓰여진 거고 강요한 놈들이 있다는 거죠 메시지를 받았으니 우리도 답을 해줘야죠 그렇게 출동 준비를 하는 모범 택시기사 독이 불도저보다 더 강하고 포르시보다 더 세련된 모범 택시 1년 만에 다시 시동을 걸며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지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야말로 배트맨 뺨치는 최첨담 시스템 이제 4번을 누르면 그럴 땐 수동이 있죠 다시 반짝거리며 등장한 우리의 모범 택시 그리고 배트맨에게 알프레도가 있다면 독이에겐 장성철 대표가 있죠 이 정도의 위기는 그에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첫 번째 손님이 의뢰한 사건을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선 두 사람 한편 한국의 맥가이버로 불리는 박주임은 어느새 우주발살체 연구원이 됐는데 모범 택시 앞지로 한 개씩만 더 달아도 이 출력이 달라질 텐데 말이죠 뜬금없이 등장한 단어 모범 택시요? 아직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었죠 질문이 뭐였었죠? 삐삐 이거 팀장님 거예요? 자동차 기업 신차기발팀 선임연구원인 최주임도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지난 날의 추억을 그리워합니다 한편 모범 택시팀에서 해커를 담당한 고은은 경찰 공무원에 합격해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혹시 또 남의 부서일에 참견하려는 건 아니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참고 있으면 우리는 왜 거기 있는 거예요? 원칙이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서 원칙 무시하고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경찰이 아니라 범법자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경찰이 됐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고은 한편 동재가 겪었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도기 싸늘한 표정으로 접근하더니 순식간에 한편 무지개 운수회사에서 뭔가를 발견한 두 사람 사라진 장대표와 도기 분명 자기들 몰래 일을 하고 있는 듯 한데 대표님이랑 김동희 기사 원래 뭐 하고 있는 게 틀린 모습 나도 행님을 견해 한 표 동료들의 예측대로 베트남에서 임무 수행 중인 도기는 입맛에 맞으십니까? 무슨 이유에 선지 취직하러 온 한국인들 입맛에 맞는 호화로운 대접을 해주는 가이드 공고에는 숙식 제공이라고 적혀있던데 또 따로 내는 돈은 없는 거예요? 다 제공인데? 아... 이동재는 분명 이쪽 루트로 들어왔을 거예요 가이드의 수상한 대화 가이드의 수상한 대화 정말 혼자서 괜찮겠어? 이제부터 알아봐야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이드 신호는 내가 알아볼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옛날엔 이런 거 다 내가 알아보고 다녔어 무시하지 마 동료들의 빈자리 그때 자 이제 출발합시다 아이 참 그런데 차가 엉터한 곳으로 갔다고 하네요 승차는 아쉽지만 이거라도 타고 빨리 갑시다 갑자기 이동차량이 트럭으로 바뀌는 황당한 상황 심지어 아까랑 정시가 많이 달라졌네요 아니 일할 때는 이런 곳이 더 좋아 도시에서 외진 시골에 향하는 트럭 분명 뭔가 있습니다 도기가 강한 불기라며 느끼던 그때 트럭을 가로막은 정체불명의 차량 순식간에 차량을 둘러싼 각종 무기를 든 괴한들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하지막 불태 가이드가 해주는 충격적인 말 공부 열심히 들에 어? 순식간에 납치돼 버린 채 연락 두절된 김독이 내 말 들리나 김군? 어지럽게 왜 달아놓고 그래 고기도 아니고 여긴 지옥 그 자체 내려 사람을 동물처럼 취급하는 곳이었죠 이력서들 보니까 나쁘지 않아? 지금부터 설문조사 들어갑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대답해 파카라 할 줄 아는 사람 바둑이 할 줄 안다 아이씨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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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토카 할 줄 안다 이어지는 뭉답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시 나만 얘기하겠네 지잡대 나온 애들이라 말이 안 통하는구나 야 얘네 말하는 법부터 가르쳐야겠다 이러다간 뭘 하기도 전에 죽을 판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자 그럼 지금부터 너희들은 인터넷에서 쌩쌩하게 들어가게끔 각종 게임 프로그램을 만든다 알고 보니 여긴 제작사 니들 다 컴퓨터 전공자니까 잘 할 거야 꿀 취직자리로 젊은 사람을 유인한 다음 도박 게임을 제작하게 만들었던 거야 며칠 만에 그야말로 악마의 환생 같은 그놈 도기가 예상한 것 이상의 상황 게다가 이놈이 이용하는 건 누군가의 아픔이었죠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이놈 알았지 그럼 가짜 방으로 가서 공부 시작 그렇게 안경을 놓친 채 어딘가로 끌려가는 도기 거기엔 이미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잃은 채 착지당하고 있었죠 과연 도기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까요? 한편 도기와의 연락이 끊겨버린 성철 그 순간 걸려온 고은의 전화 그런데 모니터 옆에 보면 하얀 버튼 보이시죠? 그거 누르면 돼요 어떻게 알았지? 하얀 버튼이요 그거 눌러야 제대로 작동돼요 누르셨어요? 오 근데 안되는데 걸려들었다 대표님 지금 제 자리에서 뭐하세요? 오오오오 나 지금 사무실인데 사무실 아니잖아요 지금 제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 사이 박주임과 최주임은 전단지를 들고 경찰서로 향하는데 한편 꼼짝없이 철장 안에 갇히게 된 김독이 책 보고 열심히 만들어 불법 도박 게임을 만들기 전까진 여기에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완전 감빵이네 살려주세요 살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 어딘가에 동재가 있을 겁니다 그때 탈출을 시도하는 한 남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의 뒤를 쫓지 않는데 필사적으로 도망쳐 한 한의식당에 도착한 남자 한편 아직도 컴퓨터와 싸우고 있는 성철 아무리 봐도 혼자서는 무리인데 그때 나타난 고은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고은아 한편 특수부대 장기 출신답게 자물쇠를 열고 밖으로 나온 동기는 먼저 특수환경부터 찾는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하는 한국 많이 들어가더만 찾았다 그 순간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누군가 두식 형님 오셨나 보다 남자가 들고 온 건 다름 아닌 아까 그 도망쳤던 남자 오셨습니까 형님 빨리 빨리 안겨나와 시인 관리 똑바로 안하냐 상관 봐 이 새끼야 알고보니 모두가 다 한통속 그사이 안경을 챙겨 몸을 숨긴 도기는 고은과 연락이 닿는데 대표님 지금 안계세요 아까 도망치셨거든요 고은씨? 아 어떻게 된거에요 계속 연락 안됐다면서요 곧바로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공유하는 도기 이놈들 목적은 처음부터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어요 취업을 믿기삼아 공대생대로 외국으로 깨워내고 있었어요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만드는 놈들이라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커 지금까지 김군이 본게 다가 아닐 수가 있다고 분명 어딘가에 다른 팀이 있을 겁니다 참 이동재씨에 대한 정보는 좀 얻어냈어? 아직이요 좀 더 알아볼 생각이에요 기사님 혼자서 어떡하려구요? 도기는 고은에게 한가지 부탁을 하는데 프로그램 소스 하나 나한테 전송해줄 수 있어요? 그건 어렵지 않죠 조금만 기다려요 그렇게 다음날 숙제검사를 하러 온 그들 좋은 아침이야 숙제는 다 했고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여유로운 도기의 태도 이방 부재겐인은 사뭇 다르네 너 뭐하냐? 그런데 형이 여기 한 하루만에 프로그램을 완성한 도기 오! 니가 만든거야? 아이씨 만지지마 이 새끼야 대박입니다 형님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틈을 타 도기는 그들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이걸 니가 만들었다고 아 나 근데 이런거 안하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또 이런걸 하고 있네 아우 진짜 빼빨자야 그런데 그때 야 이거 안되는데 어? 이상하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됐었는데 갑자기 먹통이 된 프로그램 그렇더니 뭘 만진거에요? 내가 만지긴 뭘 만져 이 새끼야 은근 슬쩍 이간질을 시도하는 도기 등록 코드 몇개 지워진거 같은데 이... 이... 일부러 지은거 아니에요? 이 새끼가 내가 이걸 왜 지워 이 새끼야 아 이거 내가 진짜 개 고세고세해서 만들었는데 아 진짜 이게 마지막이고요 아까 분명히 작동됐었습니다 이 새끼가 말대꾸하네 이걸 그럼 다 그냥 화가 단단히 난 남자 프로그램 다시 만들어 네 그러더니 내가 너한테 뭐 하라 그랬었냐 시범 케이스 준비하겠습니다 갑자기 시범 케이스를 준비시키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지 무서운 시범을 보여주는 그들 야 뽀뽀러져봐라 성실하게 일하라고 보여주는거야 한방에 가야돼 이게 그 순간 몸통 박치기 이 새끼가 죽고 싶나 이게 필요한게 있으면 말하라면서요 기질을 발휘하는 도끼 이 두사람 그래픽 전공자란 말이에요 나 혼자서 완성하려면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이 새끼 건방지네 이거 그때 야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남자 됐다 놔줘 철저한 능력 우선주의 시스템 저 친구 필요하다는거 다 해줘 나도 약속은 지켜야지 역시 똑똑한건 짜릿해 아유씨 그렇게 다 함께 한방으로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거 제가 가는거야? 거기서 만나게 된 또다른 피해자들 야 니들도 얘네처럼 한국 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잘 좀 하자 어? 이놈들이 그냥 풀어질 리가 없는데 조심히 가 야야 너 중갖고 하하하하 신났나 분명 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만드는거야 화이팅 화이팅 도와줘 곧바로 피해자들과 작전을 짜는 도기 두사람이 따라주면 도와주게 돼요 한편 계속해서 이들을 감시하는 일당 다행히 무사히 넘어가는데 사라져버린 김도기 그 시각 도기는 몰래 방을 빠져나와 밖을 정찰 중인데 이상하다 이게 분명 잘됐는데 한편 프로그램 복구를 시도하는 남자 걸려들었다 곧보로 시작된 천재 해커의 킹 뇌기사님 지금 정보들 들어오고 있어요 데이터의 이동제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좀 확인해주세요 그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권도식이라고 조폭 출신이에요 살인 혐의로 인터폴에도 적색숲에 내려진 상태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때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올라가는 비터기를 발견한 도기 I think the tax meter is broken It's weird Where are you from? Korea 그런데 나 한국말 조금 알아 이 택시 모범 모범 택시 요금 비싸 어디 한국인을 등쳐먹으려고? 이게 모범 택시라고? 심지어 이제 보니까 사람도 다른데? 택시비 600만 원 나왔다 요금 내 새끼야 비비투리 강도한테 완전 잘못 걸려버린 도기 하지만 전 특수부대 의원이 여기에 당할 리가 없죠 손쉽게 둘을 처리하고 택시를 장악한 도기 그렇게 도기는 고뇌 도움으로 공항에서 길 안내를 해줬던 가이드를 찾아내는데 역시나 모두가 한패였던 이들 거기 한국대사관이죠? 실종신고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아니 아니 집에서 하도 내리니까 아니 제가 가출한 거예요 너무나도 악랄한 이들의 수법 그러니까 집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놈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곧바로 매드맥스 전법으로 창비옥을 선사하는 도기 아직도 상황 파괴 안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친구가 어디로 갔지? 몰라 그게 누군데 잠깐만 정신 못 차린 범죄자에게 메가 약이죠 어디가? 왜 왜 왜 뭐 하는거야? 이제야 정신을 차린 가이드 잠깐 말할게요 택시 택시 선생님 기사님 이 동작 어디로 보냈어? 아 그거는 나도 몰라요 다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본사? 그 사이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도착한 두 사람은 운이 좋게 적혀있던 주소지 근처에 도착하는데 그때 지나가는 택시 한대 아니 이건 김도기? 형님! 나 이제 헛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김도기입니다 김도기입니다 김도기야? 어? 자신한테? 아무것도 되는거야? 자기 자신한테 묻는 말인가? 김도기야 어떻게 됐을까 해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온거야 진짜로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이거 맞을까? 도움이가 걱정이 돼 잠깐만 보기만 해도 걱정이 태산 계속 연락이 안된다 했다 아니 도대체 언제 거기까지 간거에요? 그런데 그때 아 갔다 오다가 중간에 림여사 많아서 우리 죽을 뻔했다니까? 림여사라면? 아니 그 여자는 왜 도대체 여기 있는거야? 그 순간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도기 곧바로 림여사를 찾아간 도기 사방에 흩어져 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놈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고요? 네 도기는 림여사를 이용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한 곳으로 모을 생각인데 가능하게 해야죠 곧바로 림여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도기 과거 보이스피싱 총재기였던 림여사는 도기의 매력에 넘어가 제대로 참격당했는데 아직도 그런 글을 잊지 못하는 림여사 곧바로 한 쪽지를 건네고 유유히 사라지는 도기 분노하는 림여사 좌우지 쪽지 속 내용을 확인하는 림여사 여기 주소로 술 두개짱 배달해달라 했답니다 그렇게 곧바로 도기가 적어놓은 주소로 향하는 림여사 일당 뭐냐 저것들은 저것들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형님 야 빨리 내려줘 형과 한번 참고 그렇게 혼비백산이 된 집안 태상림 허락없이 본사 들어가도 될까요? 저 새끼들한테 잡혀 죽는 것보다는 혼나는게 백번 났지 빨리 애들 데리고 뒷문으로 나와 그사이 집안으로 침투한 림여사 그 시각 제일 잘생긴 세스게는 무사히 림여사로부터 도망칩니다 역시나 독일 상대로 본부에 모이게 된 조직 분명 여기에서 동지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화가 단단히 난 곤두식 다른 팀까지 다 불러드렸어 죄송합니다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이 급했다 나타난 또 다른 인물 세상에 나쁜 남들도 참 많다 그런데 그때 고은은 남자의 얼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자는 원칙이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서 원칙 무시하고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경찰이 아니라 법법자지 고은과 같은 경찰이기 때문에 소란스럽게도 죄송합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어떤 놈이 수작을 부린 것 같은데 경찰이라 그런지 역시나 촉이 빠른 남자 저 회장이라는 사람 경찰이에요 내 사이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아직 유서 안 받은 애들 있으면 다 받아놓고 처리해 피해자들의 목숨을 부품처럼 쓰고 버려버리는 악마 그 자체입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는다 너무 힘들어요 모두들 안녕 이 유서만 쓰고 나면 이들은 죽은 목숨 라키 세븐 일차로 일곱 개만 작업하자 나머지는 저녁 먹고 하고 예전에 왔던 애들 아직 살아있지 네 준비 시켜 그 순간 드디어 만나게 된 동재 빨리 빨리 안 써 이 새끼들아 외국에 경치 좋은 데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기까지 온 새끼들이 말이야 양심 있으면 편지 한 장 정도는 남겨줘야지 빨리 빨리 안 써 그렇게 피해자들은 강제로 죽음의 유서를 써내려가는데 그 순간 틀렸어 지금 어떤 새끼가 됐고 했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취직이 됐기 때문이야 월급 타면 가족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거든 미쳤어? 그런 게 있어 손은 언제 너희 같은 놈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일당백으로 조직원들을 제압하는 독이 전 특수부대 요원답게 재빠르게 모드를 제압하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장 그 많은 새끼들이 한 놈을 처리 못한다는 게 그 말이 돼 움직여 그렇게 시작된 2차전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처럼 하나 둘 빠르게 처리하는 독이 그 순간 치고 들어온 역공격 그 틈을 타 회장은 도망치는데 체급 차이에 살짝 밀리는 독이 하지만 싸움은 체급이 다가 아니죠 깔끔하게 마무리 곧바로 회장이 뒤를 쫓는 독이 네 김병희 기사님 관장 위치 추적 됐어요 기사님 강 끝에 있는 놀이공원 쪽으로 가고 있어요 고은의 도움으로 다행히 회장을 쫓는 데 성공하는데 너 뭐야 새끼야 토기에게 총을 겨누는 회장 늙은 비리 경찰이라 그런데 어쩌지 늙은 나보다 젊은 네가 먼저 죽을 것 같은데 이 방아쇠만 당기면 독이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방아쇠를 당기는 회장 결국 김병희 기사님 발사되어 버린 총알 기사님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쓰러져 버린 회장 총알이 관통한 건 독이 심장이 아닌 회장의 심장 해외에서 대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 일당이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예질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해외 취업을 믿기로 20대 청년들을 유인하고 납치 감금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게 한 것으로 밝혀져 그렇게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온 독이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아빠 아빠 저 정신 완벽하게 미션 완료 곧바로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팀원들 계획은 있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려고요 회사에서 사표 수리 끝 뭐? 웬일? 나든데 뭐? 그렇게 다시 모인 다크 히어로들 이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한편 무지개 운수를 찾은 한 청년 여기 사무실이 어딜까요?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첫 출근하기로 한 원하준입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도대체 이들은 앞으로 모범 택시를 타고 또 어떤 복수를 완성하게 되는 걸까요?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2023년 포문을 여는 믿고 보는 SBS 드라마 모범 택시 시즌2를 먼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모범 택시가 가진 배트맨 코드들이 하나하나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지하에 내려가기 위한 비밀 엘리베이터도 마치 배트맨 동굴을 연상케 하는 지하 본부도 그리고 모범 택시가 등장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시즌1을 몰라도 너무 친절하게 안내하기 때문에 곧바로 시즌2를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시즌1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몽 채널에서 모범 택시 시즌1을 먼저 가볍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컨셉부터 스토리 구성까지 너무 재밌는 모범 택시 시즌2는 매주 SBS에서 금토밤 10시에 정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라마 참 잘 뽑아내는 스튜디오 S와 잘 따라가게 분석해주는 김시선 채널과 함께 2023년 내내 재밌는 SBS 드라마 소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